외국 코스도 많이 나가봤지만 이 정도로 준비한 코스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얻어 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국내 환경에서 웬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고 그런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베터플릭스와 같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한번 웬랩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기획하고 한번 실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점은 저희가 이론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충분한 복습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실전적으로 직접 사체를 가지고 실습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만들 수 있는 경험도 많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면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도 강의지만 수술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고 오셔서 바로 간단한 설명만 드렸는데 바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이틀 동안 실습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하지 않고 있던 VOD 그리고 실습이 처음으로 이제 조합돼서 지금 하는 형태라서 기존에 실습에서 보기 어려웠던 형태인 것 같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는 꽤나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